뇌파를 동기화한다고 해서 기억이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? 그게 왜 필요하죠? 뇌를 해킹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? 네가 알고 있는 걸 보여줘. 찾아 봐. 뭔가 보였던 것 같긴 한데. 박사님은 여전히 살인사건에 연루된 감시세상입니다. 지금 내 머릿속은 여러 개혁들이 얽혀있고 그걸 정확히 분간에 낼 수 없는 상태예요. 아, 나 저거에 뭔가 속임치는 거라도 있었나? 임주영기의 기억이 당신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. 각인되는 기억은 환영 같기도 했다. 내 머릿속은 영광이라. 찾아봐. 내 머릿속은 영광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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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릿속은 영광이야. 내 머릿속이 날 거라. 저거 꼭ede 저건ด auditor입니다. 나